안녕하세요.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직장생활이 훨씬 더 터프합니다. 바빠가다고 봐야 되는거죠. 뭐, 뭡니까? 뭐 야근, 포괄임금제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뭐 야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늦게까지 야근을 시키는 경우도 빌비재하구요. 직장래 괴롭힘, 가스라이팅도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하고 또한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내치는 그런 문화들도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. 뭐, 한국이 더 심하냐, 일본이 더 심하냐, 따져보기도 따져보면 뭐, 의견이 분문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저성장, 더이상 임금인상도 예전만 못하고 종신고행이 부영, 붕괴된 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라는 거에요. 한국은 그래도, 뭐 최근에는 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는 고성장에, 뭐 많은 기회들을 누리고 급여가 당연히 올라간다. 입사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급은 올라가고 연봉은 올라간다라는 인식들이 좀 더 강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직장인들의 삶이 더 바빠하고 더 힘겹고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단순히 일본이 한국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의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모습들을 얘기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도가 많음을 말씀드립니다. 뭐 자리만 지키고 연봉은 1억원 받는 일하지 않는 아저씨에 대한 불만이 일본 내의 젊은 직장인들에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. 뭐 젊은 20대,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봤을 때 50대 중장년 관리직에 있는 직장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뭐 돈만 많이 받아간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점점 더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죠. 물론 중장년 세대들은 내가 당신들 나이였을 때는 더 열심히 더 몸을 갈아서 일했다. 그리고 그 나름의 혜택으로 지금 조금 더 수월하게 살고 있는 거다. 그걸 가지고 뭐 불편하게 보는 건 좋은 게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다르게 보면 그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의 교류나 아니면 공감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적음을 알 수 있는 거죠.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. 우리도 직급이 높다, 직책이 높다, 나이가 많다.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들은 혜택을 받고 사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희생과 많은 요구를 강요하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뭐 저는 이미 기득권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 일본에서 얘기하는 뉴스에 일하지 않은 아저씨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함부로 말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. 뭐 눈치도 보이고 뭐 신경도 쓰이고 사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. 뭐 20, 30대 젊은 직장인들에 비해서 제가 받은 혜택이 분명히 많기 때문인 거죠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마음이 해야 될까? 라는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는 거죠. 또 해야 되고 또 이래저래 여러 가지들을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. 함부로 말해서 안되고 떠들어서 안되고 무거워야 되고 좀 더 일해야 되고 좀 더 성실해야 되는 거죠. 뭐 이럴 수 있습니다. 50대에 진입한 그 세대들 중장인 세대들 입장에서는 뭐 젊은 청년들에 비해서 뭐 피신 활용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트렌드에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 얘기하는 일하지 않는 아저씨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아저씨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솔선수범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. 그래야지만이 그 조직 안에서 화합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그런데 뭐 정규직이다 뭐 이러면은 쉽사리 나가지 않죠? 안나갑니다. 변화된 일을 다 겪어도 그냥 모르세요 하고 그냥 포팅기는 거죠. 뭐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. 누군가가 봤을 때 저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나오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킬 결정을 접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. 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? 저기 뉴스에서 나오듯이 업무 일과 시간 내내 주식하고 낮잠 자고 뭐 이래서는 안되는 거죠. 어떻게든 좀 생활해야 되는 근무시간 안에 다른 사람의 이목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. 좀 의식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. 좀 쉬어가는 때도 있고 또 피치를 올려야 될 때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마다 스스로 좀 남들에게 피해는 안 주는 모습들을 갖춰야겠죠. 전 제가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 자신에게 먼저 하는 거죠. 좀 더 손손스묵하고 좀 더 나은 자세로 착실하게 겸손하게 지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. 안그러면 안그러면 20대 30대 직원들이 봤을 때 저는 월급루팡이죠. 한심한 인간 일하지 않는 아저씨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태물 기득권인 거죠. 그런 생각을 그런 인식을 젊은 직원들에게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더 분발해야 겠습니다. 뭐 저처럼 중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자세로 지내야겠죠. 물론 실제로 20대 30대 초반에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더라구요. 저는 저희 집에서 10대인 저희 딸아이의 마음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. 성별이 다르기도 하지만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걸 100% 다 맞춘다 이건 사실 무리인 거고 뭐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는 거죠. 왜냐 그래야지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. 뭐 아예 그냥 단절하고 섞었고 뭐 혐오하면서 적대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. 아니죠.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. 뭐 여기 보면 눈 뜬 채로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.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. 무슨 얘기냐. 나이가 많은 직원들 중장년의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정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왜 누가 일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분명히 압니다. 얼마만큼 기회를 할 수 있냐 없냐. 더 열심히 하냐. 나이와 상관없이 어 저 사람 분명히 열심히 일한다. 성실하게 한다.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요. 누구나 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렇지 않은 것. 좀 함부로 하는 것. 뭐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. 나는 직급이 있으니까. 나는 직책이 있으니까. 이만큼밖에 안 할래. 라고 마음 먹고 좀 함부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. 그냥 인정을 못 받는 거죠. 인정을 못 받는 거죠. 그래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시가 가로 박히죠. 여차하면 막아지는 경우도 많고요. 이런 상황에서 좀 살아내려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. 성실하게 착실하게 지내야죠. 조직이라는 곳 회사라고 하는 곳 안에서는 그 나름의 또 노력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. 쉽지 않다는 것.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. 이래저래.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깨우칩니다. 깨우쳐야 되죠. 특히나 저 뉴스에서 나오듯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아저씨가 돼서는 안되겠다라는 거죠. 일하지 않는 아저씨. 근데 자리만 시킨다. 연봉 1억 받는다. 그래서는 안되죠. 연봉을 1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두세 날 한 몫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무사한 일주의로 정의까지 버티는 건 절세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. 물론 중장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. 이게 현실이죠. 이것들을 나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. 중장년층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야지만 이 중장년층의 아저씨들이 더 이상 밀려나거나 아니면 사회 문제로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. 이런 뉴스를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많이 고민스러운 거죠. 왜냐. 제가 저 일하지 않는 아저씨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야 될까.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. 라는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. 좀 착실해야겠다.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애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. 그래야 또 저는 저 나름의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. 어쩌면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제가 책임지는 거지.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전연수를 통해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적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정받고 또 좀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